예의바르게 인사부터 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부터 하고 크레오팝 촬영 전장님께 인사 안녕하세요 크레오팝입니다 아 좋습니다 저희가 왜 왔는지 혹시 아십니까? 네 들었습니다 좋은 일 하셨다고요 돕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분을 뭘 잘하면 원하는 게 있습니까? 네 원하시는 게 크레오팝 우셨으니까 돈을 구워야죠 결국 그 열쇠는 우리 크레오팝이 지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준비한 거 좀 보여드릴까요? 5,6,7,8 동갑스 조 바바바바바바빰바밤팝 볶음 막도 바바바바 바바바바바바빠 겟 Mars 기부해 기부해 에 때밀 바렌 기부해 기부 다 같이 기부해요 이렇게 기부도 해주시고 하니까 이곳이 더 잘 되고 저희가 직접 발로 뛰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. 온몸을 다해 홍보하는 크레용팝 야무지게 테이블도 닫고 아이고 아주 전파니 샤방샤방 빛이 난다. 애쓴 느낌 아니까 한 키에 먹거리 기부 결정 고마움의 끝까지 무거운 상자도 척척 옮기는 크레용팝 자 옮기고 또 옮기고 자고 자고 구드뱅크 차량에 먹거리가 저어지니 아이고 보기만 해도 벌써 배가 부르네